국내산 백다닥이, 구매문에 1533-5932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산지 경매, 국내산 백다닥이 판매합니다. 품목 오이, 품종, 백다닥이 등급, 신선등급 AA, 규격 10kg, 생산지역, 경기도 안성, 국내산 백다닥이 오이 10kg, 25,000원 무료배송, 백다닥이 오이 1파레트, 75만원 국내산 백다닥이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2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